여기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는 미국 여학생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인들에게는 나미 택배에 손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들의 실체를 전부 목격했어. 하지만 이 미국 학생은 다음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한국인이 나미 택배에 손을 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 출신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제게 있어 학창시절은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성격도 소심했던 탓에 왕따를 당하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제 꿈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친구가 없던 제가 유일하게 관심있어 했던 건 바로 컴퓨터였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아무도 읽지 않는 컴퓨터공학 책을 뒤져보며 컴퓨터 개발 실습을 해보는 건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렇게 저는 특기생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었죠. 가난했던 제가 대학교 그것도 제가 원하는 진로인 컴퓨터과학과로 진학하는 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늘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중국대학교의 장학생 초청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중국대학교에서는 세계 각국의 컴퓨터 인재 중 장학금을 받고 1년간 문화교류를 할 대학생을 찾고 있었고 가난했던 제 사정상 이 조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학비 무료에 오히려 용돈까지 지원해주며 중국에서의 숙식까지 전부 지원해준다니 해외 경험이 전무하고 해외로 나갈 돈도 없던 저는 고민 없이 이 공고에 지원했죠. 그리고 성적이 우수했던 저는 자연스레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속았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숙식을 지원해준다더니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중국 기숙사는 오물과 쓰레기투성이에 화장실은 전부 공용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문과 변기커버는 전부 뜯어져 있는 처참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룸메이트들은 어찌나 지저분하던지 그들의 침대는 이미 수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한몸을 닐 공간조차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자리에서 잠을 청하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도 곧 쓰레기 천지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나 고평가되어 있던 중국 음식은 중국인들이 인구수로 밀어붙여서 고평가를 받게 된 건지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이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국 출신인 저조차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점점 야위어 갔죠.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물건을 어찌나 잘 훔치던지 이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나오면 전공책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프랑스 출신의 한 친구는 노트북까지 도난당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도가 해외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리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물론 기숙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택배 도둑질이 워낙 심해서 저희는 택배 도착 시간만 되면 경비실 근처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택배 도난 사건은 끊이질 않았죠. 저 또한 방심한 사이에 중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가의 키보드를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이건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제겐 엄청난 타격이었고 저는 즉각 경비실에 들러서 도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비실이나 기숙사 복도에는 cctv가 십수대는 설치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비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학생들끼리 잘못 가져갈 수도 있지. 쪼잔하게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정 억울하면 너도 하나 훔치면 되잖아? 저는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의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도 경비라고 근무하다니 저는 중국의 악을 떼며 즉각 경찰에 신고했죠.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기숙사 cctv의 상당수가 모형 cctv였고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뭐 나중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던 프랑스 친구가 노트북을 찾으려고 예의주시한 결과 cctv 사각지대에 숨어서 긴 장대를 이용해 택배를 낚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모습을 동영상까지 찍어놨다고 했는데 중국 경찰들은 영상을 보고도 중국인들 편만 들더군요. 저는 중국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1년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야 했기에 결국 저는 죽기 살기로 지옥같은 중국 생활을 버텨내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학교에서는 약속했던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통보를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 개발했던 소스코드를 전부 내놓고 가야만 약속했던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컴퓨터 전공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스코드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바꾸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의 평생의 연구성과가 달려있는 보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은 전부 학교 측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중국 학교 측은 소스코드를 내놓지 않을 시에 약속했던 지원금도 없고 숙식비 등록금을 전부 청구할 것이며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지도 않을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학교의 해외 장학생 프로그램은 그저 연구 도둑질을 위한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저는 강제로 제 1년간의 연구성과를 전부 뺏기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핵심 기술을 도둑질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의 연구성과까지 모조리 훔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미국으로 귀국하려던 그때 한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름나이기도 하고 한국이 주최한 프로그램에는 한국 기업 체험 및 인턴십 기회 등 실용적인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걸 빼앗겼던 터라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저는 중국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가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학교에 가보니 저는 우수한 한국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에게 밀려 상대도 안 되더군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늘 1등만을 했던 저는 한국에서는 잘해봐야 10등 언절이었어요. 특히나 학과에서 1, 2등을 오가는 한국인 학생들은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타고난 천재였어요. 지금 당장 구글에서 활약해도 모자랄 것이 없어 보일 정도였죠. 물론 한국 생활도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에 지원하려다가 중국에서의 경험에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고 결국 중국에서 받은 돈을 보태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자취방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일단 보안부터가 몹시 철저해서 건물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 TV, 에어컨 등 미국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구비하기 힘든 전자제품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은 도둑이 없는지 택배들이 문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중국에서는 도둑 때문에 택배 하나 받기 위해 몇 시간이고 대기를 해야 했고 미국에서는 아예 고객과의 대면 배송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경우 비대면 배송을 해주는데 그마저도 30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도둑들의 타겟이 되죠. 하지만 한국은 귀찮아서 아예 택배를 늦게 들여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국 대학교에서는 공동 출입문에 택배를 무더기로 방치해놓고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고 있기도 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택배를 두고 그걸 아무도 안 훔쳐가다니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제 옆집 한국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옆집 문 앞에는 생수가 계속 쌓여 있었는데 사람이 출입하는 소리는 나는 것을 보니 의도적으로 생수를 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물건을 밖에 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었으면 바로 도난을 당했겠죠. 하지만 이런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한국의 치안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한국인들이 허세를 부리거나 안전불감증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날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옆집의 생수가 교묘하게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생수가 하나씩 하나씩 눈치채기 힘들게끔 줄어들고 있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한국 치안과 시민의식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의심이 확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해주는 말도 안 되는 배송 시스템이 있고 저는 그 시스템으로 마우스 하나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배송이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가 지나도 배송이 안 왔고 저는 이건 도둑의 짓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은 저렴해서 경비실도 따로 없었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중국과는 달리 CCTV도 없었죠. 또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경찰에 신고하기도 꺼려졌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무조건 자국민 편 만들던 중국 경찰들 때문에 외국 경찰이라면 뭔가 두려워졌거든요. 저는 한국도 똑같이 외국인을 차별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혼자분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뒤 제 집 앞에 어떤 메모지와 함께 택배 하나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건 제가 주문했던 마우스였고 메모지에는 자신은 아래층 집사람이고 택배가 잘못 왔는데 자신은 주말에 잠깐 본 집에 내려갔다 와서 이제야 돌려준다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건물에는 CCTV도 없고 그래서 훔친다고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배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어떤 범주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옆집의 생수 도둑의 정체도 알게 되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여자도 제 바로 앞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 포장되어 있는 생수 하나를 꺼내서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녀의 방이 좁기 때문에 그냥 생수를 복도에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간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으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어도 물건을 훔치는 미국 그리고 똑같이 CCTV를 신경도 쓰지 않고 훔치지만 그 CCTV마저도 가짜인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CCTV가 있어도 각자만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한국의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한국인들의 정직한 심성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남의 코드를 베끼고 훔쳐오는 것에 급급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해 나가거든요. 따라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기초부터 탄탄한 한국과 스스로 터득하려 하기는 커녕 남의 기술을 훔쳐오려고만 하는 뼈대 없는 중국 중에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또 성공할지는 불보듯 뻔한 것 같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